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 워즈 아레나 랜덤 배틀 모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랜덤 배틀 10연승 공략을 해보도록 할건데 과연 제가 10연승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10연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연승을 하게 된다면 전설 4개 뽑기권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오시듯이 자 그럼 도전하기 코인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자 10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겠어요? 구매하기 갑시다 팀에 합류할 유닛 선택해주세요 2개의 유닛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바다요정 쿠키랑 붉은여우 구명화 쿠키 2개가 나왔는데 이건 뭐 당연히 볼 거 있습니까? 무조건 바다요정입니다 어 똥이에요 붉은여우 전략적으로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바다요정이 이제 범용성으로 굉장히 좋아요 범용성이 좋고 만화잼통은 일단은 아 요것도 좋을 수가 있어 아 어 일단 저같은 경우는 만화잼통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 일단은 그럼 푸싸가마 쿠키 쿠키를 하겠다 푸싸가마 쿠키 피겨왕은 너무 잘 죽더라구요 와 이거 뭐야 젤리 꿀벌하고 말랑젤리 개구리 이거는 뭐 볼 거 있습니까? 이 꿀벌은 똥입니다 여러분 똥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 말랑젤리 개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폐순환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뽑도록 할게요 말랑젤리 개구리 뽑아주시고 와아 왓달 대 바람궁수 와 너무 좋게 나오는데 이번에? 하 일단은 풀림요왕은 아니야 바람궁수 대 왓달인데 이거는 무조건 왓달 가야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일단은 스플래시 마법이 아직 안잡혔기 때문에 얘로 스플래시 데미지를 줘야돼요 자 왓달 뽑아주시고 하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아 이거 좀 별로인데 이거는 안쓰는 걸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 불타는 카라멜이 좀 사람들이 많이 고른다고 하는데 뭐를 해야지? 히어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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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어로도 솔직히 똥인데 만화 3이니까 얘를 그냥 가도록 할게요 열화같은 송이 입어서 히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제발 동마법이나 지진 놔봐주세요 제발 눈보라 해적 블랙베리 이건 아마 볼 거 없습니다 바로 해적 뽑아주시고 제발 제발 동마법 치료바람대 양파 오렌지 일단 양파는 아닌 것 같고 오 양파 근데 만화 3이네? 아니야 치료바람 좀 잘 전략적으로 쓰기 힘들어 만화 5기 때문에 아 요거는 그럼 오렌지 맛 쿠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덧글도 오렌지라고 달아주시네요 채팅도 와 안 나왔어 결국에는 스플래시 마법이 아 아까 캐러멜 갔어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팀 초기화는 팀 선택 중 1회만 가능해요? 팀 초기화 할까 이거? 요새 달빛수사 쿠키거든요? 달빛수사 쿠키? 근데 일단 왓딸이 잡혔기 때문에 달빛수사 쿠키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팀 선택 끝났어요 이제 10승에 도전해볼까요? 갑시다 대전 상대 찾기 가자 무조건 달빛이었어요 방금 짱구 빨리 뽑아야 돼 왓딸 빨리 뽑아 오 좋아 바다 좀 뽑아주시면서 파도여 쳐라! 죽어! 그렇지 개구리 개구리 어그로 뚝배기? 나이스 해적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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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위에다 왓딸 가주시고 띵띵띵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상대 기지 위에 지금 부수시고 있죠? 여기서 가운데 달빛수사 쿠키 가면서 해적이랑 왓딸까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좋아 잡아주시고 뒤에 왓딸 오렌지마 쿠키 좋아 뚝배기 깨! 안돼 아 밑에 밀린다 밑에 밀려 위에 다시 한번 왓딸 가주시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얘네들 다 레벨이 낮아가지고 빨리빨리 상대 기지를 못 보시네요 그래도 내가 이겼다 아 짱구 208님에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겨버렸네요 어쩔 수 없지 푸싸만 쿠키 나와주시고 살짝 스플래시 마법이 없는게 좀 흠인데 그걸 좀 단점을 커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시고 개구리로 그러면서 왓딸 소환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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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 그렇지 왓딸은 무조건 잡아야 돼 이제 그냥 버틴기만 하면 그냥 이기거든요 5 4 3 2 1 빼암 바로 꽁승 해줍니다 아 10승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러면 참 좋을텐데 말이야 일단 1승 자 2승 도전하기 갑니다 제발 10승 제발 하주세요 제발 10승 제발 제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10승하게 자 팽덕 828님 일단 개구리를 어그로 끌고 위에 그렇지 아 상대 지금 우와 상대 아이스크림 토렛이 있을 확률이 적거든요 이러면 달빛수사쿠키 대박이거든 잡아 잡아 야 지금 와 불꽃정령까지 와우 나 망했다 불꽃정령쿠키가 은근 데미지가 약해요 해장먹기 어그로 끌어주면서 파도에 쳐라 그래 불 불 불 그렇지 불 스킵 좋아 히어로 히어로 때려 때려 그렇지 밑에 개구리 밑에 개구리 좋아 그렇지 히어리도 나와주시고 와 이거 에너지 드링크맛 쿠키가 복병이네 해적을 어그로 끌어 그렇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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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어그로 하지만 왔다 이게 블랙베리맛 쿠키가 상대의 유닛을 이렇게 적기지로 보내면 좋긴 한데 그거 말곤 없어요 이게 오히려 더 안좋을 수가 있거든요 블랙베리가 자 달피스 쿠키 또 소환 위에 해적으로 버텨 하 이 사람 진짜 이거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래 나도 죽기 살기로 할거야 바다해적 쿠키 이거 비기면 어떻게 되는거야? 궁금하네 이게 참 에노이드 랭크가 진짜 사기다 와달 소환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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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 해적 어그로 바다해적 위에다가 와 불바 와 불꽃정녀 쿠키사기다 이거 잘못하면 진다 으흐허허헤허허허허 지게 생겼는데 상대 덱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개구리 어그로 내가 이거 최소한 비긴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 위에 지금 불꽃정녀 쿠키 두마리 뭉쳤는데 바로 달피스싹 쿠키로 잡아줍니다 그렇지 다 잡고 위에 해적 어그로 끌어주시고 바닐독 나와주시고 제발 제발 나 이기게 해줘 제발 제발 난 이런거 이기고 싶어 제발 돌아 돌아 해적 어그로 그렇지 대비소쿠 나와주시고 개구리 어그로 제발 나 죽으란 말이야 제발 해적 어그로 다시 한번 끌어주시고 히어로 나와주시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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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달 왔달 어그로 해적 어그로 일단 지상류 다 싹쓸 해주시고 제발 제발 비기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렇지 이거는 비길 수 밖에 없었어 이거는 비길 수 밖에 없었어 상대 덱이 너무 좋아 비기면 어떻게 되는거야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네 와 어떻게든 비교하겠다 질거 같으면은 제 덱이 그렇게 좋은 덱이 아니네요 일단 아까 그 팽덕 그 사람 만날거 같아가지고 자 지금쯤 스타트 자 KPKMG님 다 부셔 다 부셔 부셔 뚜 빼기 깨 뚜 빼기 깨 그렇지 뚜 빼기 아 겨우 2승 이거 솔직히 상대 덱이 너무 좋았어 히어로 그렇지 아무리 똥같은 그 개구리 있죠 개구리라도 어그로 끌기용으로 좋다 쿠키 워즈 제가 말했죠 전략 게임이라고 드디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다양한 덱들을 한 나의 그 경험치가 여기서 쓰입니다 와 이거 오의없게 지내 이거 약간 이거 핵인 느낌인 살짝 드는데 패배 아 이거 바람우스 때문에 졌네 돌아돌아돌아돌아 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 밑 돌아주시고 제발 와와와와 진짜 어떻게 이기냐 진짜 이미 제가 여기 이겼기 때문에 위에 그냥 어 시간 끄는 형식으로 할게요 그렇지 바로 5승 제껴줍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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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캐노 제발 캔디캐노 캔디캐논 진짜 제발 캔디캐논 덱 안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요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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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6승 6승에 했어요 제발 4번만 이기면 돼 와 밑에 뿌셔 밑에 뿌셔 밑에 뿌셔 와 뿌슬라고 하면 바로 스플래시 마법 써버리네 자 위에 아하 아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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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7연승 갑니다 넌 우리 기지 못 부셔 넌 우리 기지 못 부신다고 와 머리 아파 와 물 좀 마시자 와 겨우 또 이겼습니다 캬 기가 막힌다 진짜 두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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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제발 진짜 나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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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하 헤베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딱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덱이 좋은 거 나오면은 이기는 덱 나오면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죠 우리는 이 에노이 드링크 마쿠케 사기를 봤는데 에노이 드링크 가야겠다 자 여기서 뭐가 좋냐 블랙베리 데미지 은근 사기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약간 전략을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만화잼통 과감하게 선택 비스키 토끼 비스키 토끼 나이스 패순환용 어 이거는 왔달 쿵쿵 대진이 갑니다 비스키 토끼 무리 갑니다 해장먹쿠키 갑니다 볼 거 없어 블랙베리 또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덱으로 이기는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언제 이겨오 나 언제 이겨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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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 이겨 엄청 쓴 쿠키님 체리막쿠키는 바로 지진으로 잡아줘야되요 그럼 만화잼통 운영 들어가주시고 이거는 에노이 드링크 마쿠키로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 두면서 여우막쿠키는 바로 잡아줍니다 토끼로 여기다 빨리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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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요정막쿠키랑 체리막쿠키는 바로바로 잡아줘야되요 너무 사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화잼통 운영 들어갑니다 만화잼통 두개 지진 대기중 지진 대기중 지진 체리 잡아 내가 범적 아 이사람 이거 이거 위에 잘못하면 나 뿌서진다 검조아 집중해라 집중해라 아니 내가 이겼어 미안하지만 안전하게 위에 에너지 드링크 소환 해적 소환 밑에 완화 제품 운영 들어가주시고 밑에다가 지진 그렇지 와 깔끔하다 다잡아주시고 위에다가 안전하게 에너지 드링크 소환 복데미지 먹어주시고 이제 지진만 쓰면은 깨집니다 상대 기지 지진 소환 잘했다 야 위에 에너지 드링크 안전하게 지진 대기 중 지진 위에다가 지진 나이스 와 이거 뭐 4번 비겼나요 제가? 5번 비긴 것 같은데? 8승 8연승 9승 갑니다 아까 8승에서 졌지 9승 가자 혓본님 오 또 만났어 만화잼 지진 깔싸마 나를 또 만난지 모르나 본데 저예요 혓본님 접니다 캔디 캐논 하드 카운터 저예요 롯쯤에서 밑에다가 에너지 드링크 소환 마나챗도 쓰면 안되겠다 이 사람 지진 대기 중 지진 대기 중 안 써 안 돼 근데 캔디 캐논 지진 써버렸는데 지진 끝 빼기 가즈 으아아아 으아아아 끝 빼기 혓본님 제발요 끝 빼기 바니시나마 가운데 나잇뚜 요거지 좋아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구슴 챙겨갑니다 와 캣 10승 가자 가자 10승 가자 이거 하면 끝납니다 전설 복귀권 4개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발 저한테 힘을 주세요 제발 동이 아빠 아 느낌 안 좋아 여기 닉네임에 아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읍 아 느낌 안 좋아 이거 제가 말했죠 닉네임에 아빠 들어간 분들 잘한다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완전 최강의 덱을 만든 것 같아요 지지를 않아 어 이 덱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제발 나도 전설 복귀권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좀 난 에이스님 와 이 사람들 진짜 나 10승 못하니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기가 찬다 진짜 내가 제발 나도 좀 이겨보고 싶어요 제발 자 마지막 10승 도전 갑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좋아요로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사가 0718님 불정이네 상대 기지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봤고요 요쯤에서 어 지진 안 써도 되겠다 그렇지 알아서 죽고 요쯤에서 지진 대기 중 아니 안 써도 되겠다 해적 어그로 그렇지 토끼 지진 대기 중 지진 대기 중 아니야 아직이야 왜 이렇게 한마리씩 뽑아 아 나이스 좋았다 아니 이거 언제 이겨나 진짜 잠깐만 지지 말자 제발 가자 지진 끈빼기 나이뚜 바로 파괴 요거 다 아까전에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지진 좀 아껴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사람 지진 쓸 만큼 유닛 뽑지 않기 때문에 캔디캠어 나올 때까지 대기 탔다가 바로 지진 써야겠다 아니야 캔디캠어 나오면 쓸거야 아니 지금 쓸건데 지진 만화 만화잽통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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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달 죽어 왔달 죽어 나이스 해적가 몸빵가 순환가 패순환 그렇지 위에 가 위에 가 몰아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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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밑에 밑에도 몰아붙여 밑에 몰아붙여 지진 지진 달피 그렇지 스킬 캔슬 몰아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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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군단 몰아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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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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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테레스틱 10승 도전상자 열기 제가 뭐라 했습니까 10승 공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승 도전상자에는 어떤 것이 나올지 보도록 하죠 전설유닛 버킷관 나이스 전설 건물공격유닛 촐젤리 나이스 얘 근데 10승시 획득 보상 최대 합계량 뭐야 나 그럼 전설 버킷관 하나 준거야 이건 뭐야 잠깐만 왜 하나밖에 안주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머리 지금 뇌졸중 걸릴 것처럼 했는데 뭐 하나도 좋긴 하지만 난 여기 두개 두개 본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설명을 잘못 봤나봐요 10승시 획득 보상 최대 합계량 잘하면 전설유닛 버킷권 두개를 줄 수 있고 잘하면 팩 버킷권 두개를 줄 수 있다 뭐 이런건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10승을 했으니까 지체 없이 과연 어떤 전설유닛이 나올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저는 한 4개정도 아무리 못해 두개정도 나올거같은 두개정도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안나와서 좀 아쉽지만 깔게요 과연 어떤 전설유닛을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봅시다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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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간중간에 몇 번을 비긴질 몰라요 한 30판 정도 넘게 비겼습니다 30판은 좀 과대포장이고 한 10판 정도 비겼어요 진짜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꿀잼이었다는 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 구독 부탁드립니다